아 내가 승으로 가고 있는데 아 금방 찍지 다이아 뭘 줘야지 다이아 금방이지 잘 봐라 딱 두 판이면 두 판만 해 두 판만 해 다이아 찍는다 딱 찍고 지오나 아 돼요 그럼 지오나 할래? 나 이렇게 딱 찍고 로우큐네 솔로도 그러고 지오도 그러고 스쿼트도 그러고 맨날 로우큐야 개킹받네 이거 하루 종일 로우큐잖아 하루 종일 로우큐 주는 거 같네 야 나도 로우큐인데? 야 나 세 번째 있어 있지 야 지오나 어? 우리 불서 접으란 거 아니에요 지오나? 왜? 야 무슨 솔로를 세 명이서 돌리는데 다 우리는 로우큐 잡혀 무슨 그러게 어찌든 평균은 좀 맞춰줘야 될 텐데 야 세 명이 돌리면 적어도 그중에 한 명 정도는 하이큐 잡힐 만하지 않냐? 어 나는 나는 오 오 아 나 심로우큐 걸린 거다 세 번째 면은 나도 아 근데 레몬 대체 패치잖아 어 좀 잡박은 되겠네 근데 나는 전시즌 돌린 게 있으니까 골프 또 있다 치는데 아 근데 골드였네 이제는 전시즌도 안 돌리고 고거였잖아 뭐지? 전시즌 골드도 요즘은 로우큐 보내주나요? 불서 패치 팀에 인천이 있대? 그거 맞아? 아니 근데 패치를 그렇게 해? 어 진짜 모름 아니 진짜 있대? 누가? 아니 아드 뭐냐 아드가 그러는데 불서 뭐냐 패치 중에 인천인 사람이 있대 뭐 이번 시즌 인천이래? 응 근데 패치를 이따위로 해? 어 내 말에 패치를 그니까 이따위로 해? 이렇게 장난질해 패치 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몰라? 인천이면서? 그니까 딱 한 명 딱 한 명 한 명한테 인권은 없고 아 뭐야 이 새끼 아 신발도 안 나오면 조교가야가 왜 때리고 있는 거야 이 새끼는 또 뭐야 아니 다니엘은 파란무기로 지금 때리고 있는데 뭐야? 다마스코스 가시 스위프 암어남이구나 개어질어질하네 응 그 탑촌도 바보이게 분명함? 그거 킹경 아니 진짜 그거 인천 재정 산 거 아니면 설명이 안 들었는데? 나이 떡 갖다 준 거 응 아니 저 저 땅무기 들고 워까 넣고 진짜 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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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이렇게 키웠는데 방금 응 어 그니까 걔네빼면 아예 다 광물이기 맞지 안 한다는 거지 전반적으로 아부실이라는 거는 올해 게임 1년 동안 했는데 아부실이면 게임하는 사람들이 다 아부실이면 문제 있는 거지 그거는 지들이 만든 게임 아니야? 어 지들이 만든 게임인데 그러니까 남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지들이 만든 게임인데 지네들이 만들어놓고 지네들이 1년 동안 아부실 거리면 제대로 하는데 그건 지네들 문제지 진짜 야 남들이 만든 게임에도 아부실은 안가 진짜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면은 진짜 열심히 했으면 절대 못가 안가는 게 아니라 못가 뭐하는 게 뭐하는 게 뭐하는 게 오죽하면 버스측이 나보다 뛰어가 났냐 이 지랄 안 돼 솔직히 주스는 버스가 되니까 오래된 차례를 여는 느낌이야 쉿 좀 좀 아 이건 좀 이건 좀 이건 좀 이건 좀 어 이제 기억하다 이게 맞아? 엄 야 이제 메로고이 먹을만한데? 어 메로고이 좀 빨만은 해 나쁜데 어 아직도 나쁘긴 한데 그래도 나쁘긴 한데 어 암튼 어 어 어 야 떠너들어 있을 때 정말 급하면 먹을만은 하다 어 진짜 채택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냥 어거지로 쓰겠다라는 마인드 약간 맞아 맞아 딱 그 마인드 응 와 존나 빼다 진짜 해봐줘 쿠끼렛 어떤 거 줌프? 어떤 거 줌프 시발? 어떤 거 줌프 시발? 왜? 거리내주면 힘든 게 아니라 그냥 힘들어 니키는 그냥 말이 안 돼 가드 말이 안 된다니까 어? 역해 가끔씩 공연해 응 저런 레오는 W커를 복도를 먹고 이런 스텔레는 또 스텔레는 큐는 거 같다 제 생각들이야 제 생각들 제 생각들 제 생각들 제 생각들 나 같은 느낌은 아니지 제 생각들 난 내 친구가 만약에 부수해 볼까라고 물어보죠 조금 몇 달 잡고 미쳤냐고 지랄한 거 나도 그거는 나도 음 진짜 몇 달 딱 잡고 미쳤냐고 미쳤냐고 지랄한 거 아니 애들한테 나 불쌍해볼까 하면 그게 뭔데 쉽다고 할 거임 나도 금원 씩 바로 할 거임 몇 달 잡고 걔한테 땅이 파고 드디어 미쳤냐고 왜 하냐고 나도 그럴 건데 몇 달 잡고 땅이 파고 나한테 아 왜 이렇게 많아 사람이 여기 내 구역이야 나가 레몬 딱 돼 벌써 2킬 잡았다 나 막 돌렸다 아 내 구역이라고 2킬 내 자리야 나 배치 막판이야 아 좀 이상한 애들이 왜 자꾸 복사가 되는 거야 큰 바퀴 큰 바퀴 큰 바퀴 큰 바퀴 아 아니야 왜 날 때리는 거야 아니야 내 실버 마무리 할 거 같아 실버 마무리 한다고? 맞아 그거? 아 진짜 개 짜증나네 이거 음 오 씨 얘는 뭐야? 아니 이건 또 뭐야? 어음 어음 넌 뭐니? 넌 뭐니? 진짜 모름 진짜 모름 진짜 모름 진짜 모름 얘는 뭐임? 나 3킬이야 이제 벌써 탑 10이네 탑 5 와우 씨 나 이번 판도 광달하며 그 나 타폰 잘하시는 방송인 있지 않나? 누구? 앰프님이었나? 그 나 타폰 잘하시는 사람? 있지 않나? 와 나 하이큐다 드디어? 드디어 아랫질로 내려왔어 어 드디어 아랫질로 내려오긴 했다 드디어 아랫질로 내려오긴 했다 그럼 뭐해 그치 막판이네 그럼 뭐하다 포토라고 싶어 아 오티오 나쁘지 않지 이런 구질구질한 건 참 문제 음 아 운상 먹고 싶다 응 채팅도 없고 지금 길가 나네 쉴 것 같아 어 권총 하나가 없다 어 권총 하나가 없어 마탐 빌드업이 안 됐어 그래서 계속 또 니키네 캐쉬랑 아 만났다는데 막 계속 만나냐 아 나 탈탈 거야 피켜 아 피키라고 아이씨 개스끼들이 아아 나 먼저 타자 그래 급해? 어 급해 나 운상 먹어야 돼 급해 싸야 돼? 어 급해 아니 운상 먹어야 된다고 아니 운상 먹느라 바쁜데 자꾸 얘네들이 방해하잖아 어 호텔 같다 고주가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어 어 오C 뭐야 이 표조식아 복감 놀은 이 근데 이 앞으로 핑 떠가지고 여기 다 쏠렸을 거 같아 beacon 아 이거 지진 듯? 할 수 있나? 살았다 아이ī떼이 쨉 땡띵 워옹 거적인데? 워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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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옿 아흐흐흑 에이 레몬 레몬 와흐호헣 ㅗ핰 영불리 잡았는데 혈르팩 넣어서 벚언집았으 이골 사네 지렷 뭐 지 뭐? 아니 지리다 할라 했는데 흫이이씨 지렷다 양말려다가 지리다 하려다가 약간 말이 같았다 오 여기 아야랑 묵히 있다 짖 짖 같이 갔다 난 어 포스코 나왔다 이렇게 싸워줄래? 이걸로 천고나 올릴까? 와 진짜 게임 개무섭네 곰 두마리 잡았는데 한마리에서는 페르콜 나오고 한마리에서는 포스코 나오고 이게 나딘이지 이게 나딘이지 카밀로인데 나딘을 하고 있네 고감 개잘하네 아 힘들다 개빡세네 킬 먹기 로큐여가지고 진짜 한 2킬은 먹어야 될 텐데 점수 유지하려면 캡템 좀 많아졌어 스테미너도 이제 안 무자라고 해서 연못 아 이걸 들어온다고? 이걸 들어온다고 너 나보다 금국 없잖아 나보다 금국 없으면서 와 근데 진짜 아야템 개좋다 어 음 4킬 아 쟤이 미친놔 사람 짜증나게 하네 엥? 왜? 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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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 말하는 거야? 엥? 아니 애튼 경비잖아 사람 짜증나게 그러면 나보다 약하잖아 헛 짜증나게 그건 인정이지 너무 짜증나 와 나 진짜 이렇게 잘 싸웠는데 패시브가 안 차네 그니까 미쳐줄래요? 지나갈게요 이거 하트 하이에나나 샘 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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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진짜 제니가 딜은 좋은데 얘들 그냥 튀어버리면 따라서 잡을 수가 없으니까 진짜 근데 솔직히 튀는 것까지 하면 말 안 되긴 하잖아 운석 너가 캐갔네 근데 운석 하트가 먹었네 이리 올라갔네 심지어 내 줘 봐봐 아 씨 분석 뺏긴 거 꽁꽁 킹받네 어 패시브가 안 차 솔로라서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관리하지 패시브 관리를 진짜 야동 잡는 거 아니면 이제 거의 스택을 못 쌓겠는데 나가 캐스탄 만나지마 와 채트 이미 또 다 딸린다 깜짝아 아 순나너라 씨 어 뭐하노 아델라 아 얘들 개많다 끄이 씹 짜증나라 진짜 미치겠다 이거 와 진짜 뒤지게 살고 싶다 1등 치킬 1등 치킬 1등 했어 아 실버 씨발 야 지훈아 카밀로는 왜 상의 한 번 보냐 나도 모르겠어 그거는 카밀로도 너프감인데 진짜 나 이거 진짜 게임 막 했거든 파밀도 개말렸는데 그냥 1등 하는데 맞냐? 카밀로 진짜 성능 개좋음 아직까지 좋은 것 같아 오늘 좋은데 너프가 없어 너 문재인 레몬 저 불설을 때려치는 게 맞는 것 같아 인정하지 않아? 솔직히 인정하잖아 그 부조리함 왜 너프 먹을리들은 안 먹고 안 먹어야 되는 들이 넣고 오는데 와 이 지랄 해가지고 1킬 좀 먹으면 직접 먹으면 그냥 걔 엇가당에 또 뒤지면 20점 떨어지고 30점 떨어지네 지랄한 것 같아 일단 나 지금 솔로는 실버 2이네 애매머리 그렇다 난 실버 1인데 이제 저격 되겠다 진짜로 그러네 이제 진짜 되겠다 나 아까 전에 230점 먹었거든 나 desperately 진짜 공탈했네 진짜 수험하게도 말할 것 같아. 근데 마지막에 이번.. 이번에 돌린 거는 충분히 될만했는데 이거 그거 다 한 거야? 사이에나? 어.. 진짜 왜 폭사라고 지랄이냐 저거 나한테 그냥 죽어주지. 아니 질 거 알면은 그냥 싸우고 지든가 왜 폭사하는 거야? 아 지금 다 상하네. 다 봤고 아 난 진짜 폭사하는 애들 이해 안 간다. 그냥 나한테 죽어주면 되잖아. 지는 거 알면은. 싫대? 아 진짜 개 짜증 날라 그러네. 그러니까 지가 지는 건 지는 건데 너 점수 쓰는 건 꼴받았어? 싫대? 아 진짜 개 화날라 그러네 그래. 딱 그 마인드잖아 뭐. 야 쎄다 선생님. 응 저격 와야 돼 죽은 거. 저격 와야 돼 죽은 거. 저격 와야 돼 죽은 거. 씨발 다 저격 와야 돼 죽은 거. 총밥이 이렇게 돼 죽은 거.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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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클인 것도 위클인 거고. 응. 아 나 총밥이 진짜 너무 세워. 로즈 넣어 먹었어요. 무력 중고리 다치만 넣어 먹었다고요. 로즈 왕들이한테 뭐랄한다고요. 진짜 다 적여 가야 돼 죽은 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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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여 가야 돼 죽은 거. 총밥이한테 죽은 거. 야야 이거라 이. 어우 씨. 파이나당 할 뻔했네. 이거 스타 이기나? 되게 궁금해졌네. 이겨나? 이기네. 위클이어서 이겼다. 어. 워 씨. 레온. 그래도 이번 판 이기면은. 이번 판 이기면 딱 승급변 되겠다. 나는. 첫 판 버닛한테 죽고. 두 번째 판 아야한테 죽고. 세 번째 판 레온한테 죽고. 여기. 이거 아야한테 죽고. 이거 방금 재개한테 죽었었지. 야 진짜 총밥이들한테 죽었네 다? 진짜 레온한테 죽었어. 아 씨. 아 씨. 위클 끝나기 전에. 누구 하나 잡아야 되는데 이거. 어떻게 해야 되지? 위클 끝나면 유통기 안 오는데. 템밸류가 안 좋아서. 너무. 다른 애들에게. 책수가 생기고 나서. 더 심해진 거 같아. 빙소가. 어? 어? 책수가 생기고 빙소가 뭔가 더 심하지. 어 약간 템밸류. 낮으면은 후반에 힘들어 게임하기. 왜. 아니 특성 안 많은 애들은 못 써. 잡았다. 나이스. 이렇게 잡아야지 하나까지. 내가 볼 땐 요즘 특성 안 많은 애들은. 게임 못 돌려. 데이터. 어떻게 생각하는 애들. 뭐. 나 근데. 응. 이번에 돌렸던 거. 카미모 템. 안녕하세요. 전남진 씨. 또 오셨네. 어서 와요. 또 오셨네. 또 오셨네. 레몬 레몬. 이거 봐봐. 걔 낭만 템이야. 나 템 봐봐. 저려놓고 혈액팩이랑 포코가 하나 남았었어. 아델라가 둘이네. 어지럽네. 왜 아델라만 남은 거지? 저거 막말로. 간장 마귀아에다가. 머리 그냥. 그걸 쓰면 된대. 변검. 안녕. 그러면 육전설인데. 안녕. 내 구역이야. 나가. 이게 잘 모르겠더라. 아 또 복사가 돼. 복사복어 개해봐. 니들끼리 싸워. 니들끼리 싸워. 니들끼리 싸워야지. 그렇지 그렇지. 옳지 옳지. 아델라들끼리 왜 그래 나한테. 아 야 아델라들끼리 왜 그래 나한테. 궁 없잖아 이제. 이겼다 이거는. 그치. 아델라는 무빙 악만 잘하면 이기지. 그리고 금고 어차피 많아가지고 내가 유리해. 터져. 터져. 어 그냥 터져. 뭐 하지 말고. 기분 나쁘니까. 뭐. 피할거야. 응 피할거야. 아 또 금고사. 씨. 진짜 애들 금고사하는 거 욕해. 욕해 너무. 어 쟤 게임 왜 이렇게 더럽냐. 어 근데 진짜 더러운데 게임. 나한테 뒤지기 싫어서 폭사하는 애가. 피하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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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. 흐리지 말고. 근데. 와 이거. 이걸 예측당하네. 지금 셀라가 너무 높아가지고. 와. 이겼다. 아. 야 폭사 3마리 했거든 나 때문에. 여러분 이거 8킬 1등이냐. 어차피 다 들어오잖아. 폭사한 것도 1등한테. 이러면 진짜. 아니 나. 애들이 진짜 다 금고 들어가서 뒤졌다고. 아 개 짜증나.